자, 350페이지 용익물권에서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에 대해서 필요한 걸 먼저 정리해보면 일단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뭐냐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면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개념에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토지 사용권이죠. 토지에 대한 권리다. 그래서 항상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런 겁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철거가 되면 지상권이 소멸된다. 그러면 뭐죠? X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다는 말은 을은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지상권이 있는 거죠. 건물이 철거가 되면 건물에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이지 토지 사용권이 지상권이 없어진 것은 아니죠. 따라서 을은 여전히 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새롭게 신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 토지에 대한 독립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은 부정성도 없고 수반성도 없는 거죠. 건물에 소유권이 없어졌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건물을 팔았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도 있고요. 지상권만 따로 분리해서 뭐 할 수 있죠? 담보를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질문 또 어떨까요? 건물에 소유자만이 지상권을 가질 수 있다. X. 다시 말하면 건물이 지상권만 따로 팔 수 있다는 말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도 뭘 가질 수 있어요? 지상권을 가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은 뭐에 대한 걸로 있죠? 토지 사용권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를 주기로 하는 특약이 존재해야 비로소 지료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증의료에 관한 증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죠? 이런 또 질문이 나옵니다.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청구하여 지료를 결정하게 된다. X. X. 왜냐하면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무상인 거예요. 무상이니까 법원도 지료를 뭐 할 수 없어요? 결정할 수가 없다. 항상 지상권은 뭐가 원칙이죠? 무상이 원칙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판례 보면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으니까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법원에다가 결정해달라고 했더니 법원이 또 뭐라 그래? 무상이 원칙이니까 지료를 결정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런 거죠. 처음에 지상권이 설정됐을 때는 지료가 0원이었는데 지금은 경제사정 등이 변동됐기 때문에 0원일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증액해 다우라고 청구할 수도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뭐예요? 원칙이 무상이에요. 따라서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지료를 받을 수도 없고요. 따라서 경제사정이 변동됐다는 이유로 증액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어야 2년치에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소멸 청구도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또 원칙이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당사자 간의 지료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당사자 간의 지료를 청구할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지상권자가 바뀐 경우에는 새로운 지상권자에게는 지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지상권에 또 중요한 게 뭐죠? 존속기관이죠. 최장기관 무제한이다. 따라서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단기관이 뭐가 되냐면 보장이 된다. 최단기관은 어떻게 보장이 되냐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30년이 보장이 되고요. 견고한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15년이 됩니다. 건물도 공과 수목도 아닌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최소한 몇 년이 5년이 보장이 되죠. 다 최소한 보장되는 기간이고요. 만약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존속기관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이 되고요. 존속기관을 약정하지도 않고 지상물의 종류도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중간치기인 15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또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임대할 수 있고 또 지상권에는 담보설, 저당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 설정자에게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따라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도를 금지한다는 특약을 하게 되면 그 특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특약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상권이 소멸이 됐다. 소멸이 되면 원칙적으로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따라서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을 철거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자 입장에서 때려보시는 것이 아깝다고 판단된다면 때려보시니 나한테 팔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하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꼭 끊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여러가지 소멸사회 중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된 경우만은 꼭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한 번 더 하자 갱신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거부당한다면 이제는 오히려 지상권자가 내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때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형성권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는데 원칙과 예외를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이기 때문에 특별한 요건이 필요하다.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되어야 되죠. 다른 사이로 소멸하게 되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됐다 그래서 바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이게 전부입니다. 이 정도가 우리가 지상권에 관한 문제를 풀기 위한 전부죠. 간단하죠. 교재 보시면 하나씩 보죠. 356페이지의 의미가 나와 있고 1번 성질해가지고 양가로 1번에서 토지다. 타인의 토지인데 조심할 것은 꼭 한 필지 토지일 필요는 없다.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2번 목적물이 건물, 공작물, 수목이죠. 농작물의 소유를 위한 지상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3번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요. 상림광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 4번 지로는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무상입니다. 우측의 임착권과 비교는 한번 보시기 바라고 바로 지상권의 취득인데 원래는 원칙이 설정계약과 등기람으로써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흔하진 않다. 그죠? 대가리에 총맞지 않는 한 이런 거를 누가 설정해 주겠어요? 30년짜리를 참고로 우리가 견고한 건물과 일반 건물은 어떻게 구별하는 거냐면 이 법이 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입법자는 기와집은 견고한 건물 초가집은 일반 건물 이런 식으로 만든 조문이에요. 그래서 현대적 시각에서는 다 뭐예요? 견고한 건물입니다. 모델 하우스 같이 가건물 정도나 일반 건물로 취급되고요. 그래서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면 대부분이 뭐냐면 30년을 보장해 줘야 되거든요. 아이고 30년이 너무 길죠. 그죠? 제가 지금 52인데 30년 오면 82 아우 그 제가 이제 52인데 9년 오면 환갑이잖아요. 그죠? 아우 생각만 해도 막 이게 그 제스처한테 아우 나 있잖아 9년 오면 환갑이다 그랬더니 흐흐흐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웃긴 소리 될까요? 그 몸이 막 괜히 피곤한 거예요. 제가 그리고 또 감정기복도 좀 심해요. 제가 막 뭐죠? 기분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리고 또 별로 걱정할 것도 전 없거든요. 근데 막 새벽 한 3시쯤 눈이 떨어져가지고 별도 없이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아 이번주구나 이번주에 이번주에 이 옆에 병원 가가지고 그 개인정리 검사를 받아왔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 갱년기 오늘 받아봤어요. 우리 원장님으로 아유 가서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피뽑에서 받았더니 갱년기 그러더니 월요일 날 화요일 날 화요일 날 했거든요 바셨죠? 병원을 갔다 온 거 보셨죠? 그게 갱년기 검사인가 그게 하하하하 갱년기 검사 그래가지고 그런데 화요일 날 했는데 수요일 날 문자 온 거예요 갱년기입니다 호르몬 조사 받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왔더라구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야 또 호르몬 조사를 만나게 또 몸에 부작용이 없나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인터넷 검색을 해봤거든요 검색을 해봤는데 여자분들도 많이 그런 거 질문하시더라구요 여자분들은 이제 남성으로 보니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남성으로 보니 이런데 뭐 이 정도 많은데 뭐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아 근데 놀라운 거는 그 여자분이 저보다 더 많아 하하하하 무슨 말 하겠어요 여자분이 지금 자기 여성인데 남성으로 보니 얼만큼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세상에 그 여자분이 저보다 남성으로 보니 더 많은 거 있죠 하하하하 그래서 제가 과연 나는 지금 남자인가 하하하하 하하하하 충격적이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검색해보니까 그래서 지금도 호르몬 주사를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 뭐죠 그 부작용이 뭐 여드름 뭐 좋아 근데 여드름하면 좋지 뭐 어때요 그죠 탈모 그리고 뭐 심장 뭐 심장 뭐 이런 데 문제가 있고 막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뭐 도론사에 위험이 있다는 등 아유 이래서 이거를 받아야 되나 아무튼 지금 고민 중에 뭐가 다 얘기 나왔죠 아무튼 이 경고한 건물은 뭐죠 기화재 일반 건물은 초과재 이런 식약으로 만든 조문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항이 다 뭐죠 경고한 건물이구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상권은 거의 없다 대부분이 나무냐면 2번 법률 규정에 의한 치득인데 넘겨보시면 중요한 게 뭐가 나오죠 법정 지상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법정 지상권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실묘가셔서 지상권이라고 나오면 다 뭐 법정 지상권인 경우가 대부분이구요 이래서 요거 우리가 또 자세히 봐야 되는데 이거는 해당 부분을 볼거다 그 다음에 359페이지 오시면 지상권의 존속기간에서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최단 존속기간이 결정된다 이거는 나오고 그 다음에 우측에 판례가 나와요 판례 이 판례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판례가 좀 그지 같은데 이 최단 존속기간이라는 것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한 경우만 최단 존속기간이 보장이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건물을 단순히 사용할 목조로 설정한 경우에는 최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판례가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나온 적은 있는데 교재 들어가 있는데 또 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지상권 자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니까 단순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은 뭐가 될 수 없는 거죠 지상권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있는 판례니까 한번 나오게 됐으니까 교재 넣어놓긴 했지만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 최단 존속기간은 무제한이다 따라서 연금 무한으로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넘겨보시면 핵심 판례도 뭐죠 근황이고요 그 다음 2번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30년 15년 5년짜리가 됩니다 그 다음 주의하실 것은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상물의 종류를 정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15년짜리가 됩니다 3번 갱약의 갱신과 존속기간에서 먼저 나오는 내용이 뭐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먼저 원칙부터 지상권이 소멸하면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원상 회복해야 된다 다만 여러가지 소멸사회 중에 무슨 뭐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된 경우만은 뭐 할 필요 없죠 원상회복 할 필요가 왔다 이걸 전제하시는데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요건에서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뭐죠 소멸하는 경우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회로 지상권이 소멸하면 뭘 해야 돼요 원상회복 해야 되니까요 2번 물론 지상물이 현전해야 되고 3번 행사해가지고 갱신총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고요 주의하실 것은 요거는 형성권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죠 형성권은 아니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매수청구권 갱신청구했는데 거부당하면 지상권자는 내건물 사라는 의미에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 설정자가 뭐 하지 못하죠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갱신의 경우 존속기간 갱신대로 또다시 30년 15년 5년 하는 최단기간이 또 보장됩니다 대표이제 풀어볼까요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달러부터 제280조의 최단 존속기간 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보다 장기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지상물을 소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맞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원래는 뭐라고요 원상회복인 거죠 2번 지상권이 소멸하더라도 현존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을 이와여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맞는 거죠 3번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매를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지상권자 행사하는 이 지상물 매수청구는 형성권이잖아요 형성권이라는 말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원리라는 얘기니까 일방적으로 형성시킬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4번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라는 이거죠 지상권 설정자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것도 뭐죠 형성권이니까 거부하지 못하니까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 설정자는 현전하는 건물 공작물 기타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죠 둘 다 뭐죠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뭐하지 못해요 거부하지 못하고 반드시 사줘야 되니까 법원이 살지 말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답은 5번이죠 넘기셔가지고 지상권의 효력입니다 1번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2번 점유권도 있고 물건조 충무권도 인정이 된다 3번 상냉관계 간의 규정 물론 뭐죠 적용이 되고요 2번 지상권의 처분이죠 복잡하게 나와있지만 기억할 건 이거죠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 있고 담보로 설정할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말은 지상권 설정자로부터 뭐예요 동의나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도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 자 원래는 이제 부정성 수반성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땅이 가베 것이고 건물이 의뢰 것이고 우리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어요 지상권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건물이 병에게 팔렸어요 양도가 됐어요 그렇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수반되는 건 아니죠 동의하시죠 왜요 독립된 권리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죠 땅이 가베 것이고 건물이 의뢰 것이고 의뢰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 상태인다면 이 건물에만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친다는 점입니다 이때는 이해되시죠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하게 되면 이때 경락이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밑에 두 번째 줄 경매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는 지상권도 등기 없이도 당연히 뭐죠 이전됩니다 이유는 저당권이 어디를 미쳐요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도 미치는 거죠 그럼 정리해보면 지상권은 부정성 수반성이 없기 때문에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토지에 지상권에도 미침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어떻게 함께 취득하게 된다 이유는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건물이 뭐 당해요 철거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지료지급 의무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특약이 있어야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무상이니까요 또 지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등기래야 제3제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 있다 이게 판례 내용이고 판례 밑에 2번 지료에 대한 증감증구권 가능하고 그 다음에 2년치의 지료를 내지 않으면 지상권에 무엇을요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에서 일반적 소멸에서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넘겨보시면 2번 지상권 설정 자기가 뭐가 나오죠 소멸 청구가 나옵니다 일단 다시 보시면 지료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당하잖아요 두 가지를 조심하시는데요 첫째는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안 내면 소멸 청구당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안 냈는데 10년 돼서 계산해 보니까 2년치가 되더라 이때도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뭐죠 2년치에 돼요 누가요 자신이 이런 일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인주의에서 자기증을 왜 따시는 거죠 돈 벌려고 그렇죠 자기증을 왜 따는 거죠 돈 벌려고 그렇죠 나의 이상을 실현시키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뭐 이렇게 입사 지원했을 때 지원 동기 저의 이상을 실현하고 이러면 안 내면 되겠죠 그렇다 그래서 뭐 월급 받으려고 이것도 안 되긴 하지만 그런데 이래서 항상 돈 되는 게 문제인데 그 경매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좋은 물건을 싸게 경매를 받으려고 경매에 참여하는 겁니다 정신 나간 분이죠 좋은 물건은 안 싸요 좋은 물건은 안 쌉니다 만약에 좋은 물건을 싸게 사고 싶으시면 경매에 참여할 게 아니라 시고가 와서 할머니 등치는 게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는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에 붙는 상태이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면 무조건 비싸요 다시 말하면 좋은 물건 싸게 살려면 뭐예요 정부의 어두운 시골 할머니를 등치해야 되지 경매에 가서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러면 경매를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되고요 나쁜 물건을 경매 받으려고 참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쁜 물건은 싸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물건을 경매를 받아가지고 좋게 만들 수 있다면 거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토지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땅은 거의 똥값입니다 똥값인데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없앨 수가 있다면 그만큼 뭐가 생기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래서 경매 가장 주된 목적은 나쁜 물건을 싸게 경락을 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좋게 만들어서 팔아먹을 요량으로 참여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법정지상권이 있는 토지는 진짜 나쁜 물건이기 때문에 그것만 골라서 사러다니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유치권도 굉장히 나쁜 물건이죠 누가 유치권 행사 죽이면 골치 아픈 물건이기 때문에 아주 나쁜 물건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사러다니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매 고수들은 나쁜 물건을 구입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경우죠 갑이 땅의 주인이고요 을이 건물 주인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어요 근데 갑이 지료를 1년 6개월 지를 못 받고 있어요 몇 년 치죠 1년 6개월 근데 병이 가만 보니까 지상권이 있는 이 땅은 똥갑이잖아요 근데 이제 몇 년만 기다리면요 6개월만 기다리면 몇 년 치가 돼요 2년 치가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을이 행사하고 있는 지상권을 소멸시킬 수만 있다면 땅값이 정상가게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병이 갑한테 땅을 아주 싸게 하고 이전 등기를 받았고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을에게 지상권을 소멸해달라고 뭐 했어요 청구했어요 이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치야 돼요 2년 치 다시 말하면 자기가 못 받은 돈이 2년 치야 돼야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앞 사람과 합쳐서 몇 년 치가 되더라도 2년 치가 되더라도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유는 갑이 못 받은 거 의리 신경 쓸 바는 아닌 거죠 갑이 못 받은 돈이 좀 가슴 아플지 모르겠지만 의리 신경 쓸 바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치야 돼요 2년 치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판례 해가지고 핵심 판례에서 2001년도 판례 했죠 2 다 써있잖아요 2를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넷 아 뭐 이렇게 길어 하나 둘 셋 넷 다 써여서 이렇게 나오는데 지상권의 지료지급 연체가 찾으셨나요 네 그렇죠 364페이지 왜 다시 364페이지 보고 있었잖아요 같이 364페이지 첫 번째 판례 2입니다 2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상권자의 지료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 비례에 대해 2년 치여야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 판례도 거의 비슷한 판례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아 비슷한 판례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또 생각해보자 2번째 판례 2번째 판례 나올 수 있어요 자 지금 병이 땅 주인이고 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지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이 지금 지료를 받아야 되는데 을이 가벼게 몇 년치를 안 줬냐면 2년치를 안 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이 어떻게 열받아가지고 야자씨가 너 있잖아 소멸 청구할 거다 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놈이 한 달치를 입금했어요 몇 달치를요 한 달치를 이러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예를 들어서 2년치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인데 지금 이놈이 2천만 원이 되니까 청구하려고 막 그러는데 이놈이 뭐요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이럴 땐 소멸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 이 판례 다시 무슨 말인지 들리죠 다시 말하면 지급하지 않고 있는 지료가 몇 년치 해야 돼요 2년치 이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중간에 조금이라도 입금을 해가지고 2년치가 미달된 상태라면 그때는 뭐 할 수 없어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아 네 번째 줄 보시면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의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상권 설정자는 종전의 지상권자가 2년분의 지료를 연체했다는 사유를 들어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률은 토지 소유자와 법정 지상권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몇 년치가요 2년치 그래서 건물 주 입장에서는 2년치가 대역이죠 그럼 꼭 1년치 내려고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연으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1년 얼마 이게 목돈이잖아요 목돈이니까 뭐 큰일 났다 이번 건물 철거다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반던 50만원에 입금을 해가지고 10만원에 입금해가지고 몇 년 미만으로 만든다면요 2년 미만으로 만든다면 소멸 선거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측에 지상권 폭이 물러날 수 있고 소멸에 효과해가지고 1번 2번은 이거죠 소멸하면 원상회복을 하고 지상권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를 정가하면 뭐 할 수 없죠 거부할 수 없다 그 다음에 3회 가지고 유익비 상한 충고권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상권은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겠죠 자 물권은 직접 지배권 스스로 알아서 사용수익이 된다 그래서 모든 용익물권은 뭘 청구하지 못하죠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필요비 상한은 청구하지 못하고요 뭐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익비 상한만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밑에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고요 주의하실 것은 특히 양도금지 조항이 뭐죠 강행규정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상권이 나옵니다 특수지상권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구분지상권입니다 개념은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이 구분지상권이고요 원래는 없었는데 1980년대 우리나라에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땅 속이나 공중에다가 토지 사용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어서 만든 거고요 주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 법 좀 읽어볼 건데요 첫째는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땅 속에다가 수목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철 생각하시면 돼요 지하철 옆에도 마찬가지지만 땅 속에 지하철 여기 있죠 그 말은 뭐죠 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그 안에 뭐죠 지하철 철길도 있잖아요 공작물로 들어갈 수 있죠 수목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목쪽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집니다 자 의의를 읽어볼게요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는 지상권입니다 여기서 보통 어떻게 오답을 만드냐면 건물 기타 공작물 및 수목 이렇게 해서 오답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면서도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2번 특색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3번 해가지고 구분지상권의 설정이 나오는데 일단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람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문제는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땅에 있는 다른 권리자들도 다 피해를 봐요 예를 들어서 전세권자가 살고 있다 밤에 지하철에 지내다니까 새벽 2시만 돼도 어떻게 초코덕 초코덕 초코덕이 나면 힘들잖아요 저당권자도 피해를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 속에 구분지상권이 설정하게 되면 땅값이 떨어지죠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역으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뭐죠? 가능하다 이런 논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이런 게 나와요 토지에 이미 지상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러면 X다 왜냐하면 시상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교재는 안 읽을 건데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 두 번째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이 나옵니다 분묘기지권은 시험에 잘 냅니다 은근히 중요한데 일단 개념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라는 말은 얘도 뭐죠?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얘기죠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지상권과 같은데 뭐가 다르냐면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의 개념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토지 사용권입니다 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갑의 땅에 을이 산치를 묘신 분묘를 가지고 있다면 을은 묘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분묘기지권을 공부할 때 절대로 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상권은 마찬가지잖아요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의 을의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상권은 지금 배웠고 건물의 소유권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소유권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한다는 말은 건물을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는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은 이거하고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그거는 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거든요 뭘요? 묘를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를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의하더라도 내용이 덜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꾸 이거를 묘지권으로 묘에 대한 권리를 오해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게 꼬이는 거예요 분명 기지권은 뭡니까? 토지 사용권입니다 우리는 묘를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공부하고 있는 거죠? 토지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항상 가져가셔야 되고요 따라서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은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의고요 그 다음에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그냥 제가 뭉뚱그로 써놨는데 좀 자세히 쓰면 먼저 발생 원인을 먼저 끄집어내야 돼요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남의 땅에다 묘를 쓰면 그때 갖게 되는 토지 사용권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분명 기지권입니다 분명 기지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항상 그러느냐? 아니다 예외가 있는 거죠 첫째 무단으로 분명을 설치했다면 그때는 분명 기지권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년 지나면 뭐 할 수는 있어요? 취득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죠 무단으로 분명을 쓰더라도 분명 기지권을 가질 수 있구나 이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무단으로 묘를 쓰면 분명 기지권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몇 년이 지나야죠? 20년이 지나야 분명 기지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취득한다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아다르고 어다는 겁니다 따라서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쓴 경우에도 분명 기지권을 취득한다고 하면 뭐? X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야를 거래한 거죠 이것도 중요한데 임야를 거래할 때 분명, 철이 관한 특약이 부존입니다 부존재하는 경우는 분명 기지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명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건이기 때문에 등기 능력이 없어요 등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등번 떼어봐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야를 구입하실 때는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묘가 있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묘가 있다면 그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뭘 해야 돼요? 특약을 해야 돼요 특약을 무슨 말인지겠죠? 만약에 그런 걸 안 하게 되면 분명 기지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따 걸 뭐 할 수 없어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매점 임야에 대한 경매입니다 임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 분명 기지권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가장 실수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정보만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로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기할 때 뭘 배우셔서 사기 공부하면서 뭘 배웠죠? 상대방만 믿을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놈이 나를 속여봐야 뭐도 아니라고요? 사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같은 걸 믿으시면 안 되고 특히 임야 같은 거 경매 받고 싶으시면 가셔서 잊었듯이 뒤져야 돼요 분명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시고 분명가 있다면 그 분명 이장하지 못한다는 전제에서 가치를 평가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야가 경매가 되면 기존의 분명에 대해서는 다 분명 기지권이 발생해 버리기 때문에 그 땅을 그 뭐예요? 이장을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 있죠 괜히 싼 것 같다 그런 경우는 다 묘가 있는 경우에 그래서 어이구 싸네 야 이 평당 얼마야? 야 평당 3만원 뺏기하네 했는데 갔더니 그냥 바바바바바바바바냐고 곰보해 곰보 이래버리면 그 땅 뭐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돈 지랄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역으로 말하면 이게 또 돈 되는 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묘가 많은 임야는 안 좋은 부동산입니다 뭐라고요? 안 좋은 부동산 그래서 만약에 그 묘를 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판단된다면 그 땅을 경락받아서 묘를 뭐죠? 철거하면 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지? 그죠? 항상 안 좋은 땅을 좋게 만들어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돈이 생기는 거고 안 좋은 땅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법을 잘 하셔야 돼요 민법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부동산을 이렇게 통해가지고 거래를 그러니까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공법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그죠? 돈 드는 감옥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오히려 경매 등을 통해가지고 안 좋은 땅을 경납받아서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 돈 벌려고 하면 그때는 뭐죠? 민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분명기주권도 돈 드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두시고 그 다음 욕구는 간단하죠 적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본분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시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시신이 없다면 분명기주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내용 및 효력을 해가지고 내용이 나옵니다 한 장을 넘겨보면 판례가 어떻게 될 게 많은데 일단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런 얘기죠 기지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기지 기지 밑바닥 땅이에요 기지가 그래서 뭐 건물의 기지 부분 그럼 뭐예요? 건물의 밑바닥 땅 이런 말이 분명기지 그럼 뭐예요? 분명의 밑바닥 땅 기지라는 말이 그러면 분명기지권이라는 말 속에서는 뭐예요? 봉분 분명 밑바닥 땅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꼭 그런 건 아니다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분명기지권의 범위는 먼저 확장이 되고요 핵심 판례가 나오는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분명기지권은 이미 있는 분명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예요 따라서 어떻게든지 새롭게 분명을 설치할 수는 없어요 분명을 새롭게 설치하려면 또다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받아야 돼요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지금 처음 판례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아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죠? 첫 번째 가와 나번에서 주위까지 넘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비슷하게 꼬였네 다시 말씀드리면 자 분명을 소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지까지 확장이 되는데 첫 번째 나번입니다 가와 납니다 자 여러분이 장미모델이라는 법률을 배우시면 면적 제한이 나와요 가족면은 매적은 미터 개인면은 매적은 미터 그죠? 제가 참 다른 법도 잘 알죠 제가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공인중개사 감옥 중에서 수업을 안 해본 감옥은 딱 한 감옥만 다 해봤어요 제가 강의를 안 해본 감옥은 세 번만 안 해봤어요 세 번만 부동산학개론 공법 중개사법 공시법 다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다 했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강의를 시작했잖아요 강의를 시작했는데 누가 저한테 강의자를 주겠어요? 더더군다나 민법은 중요 과목이니까 함부로 강의자를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중개사법 강의도 하고요 중개사법 하면 중개사법 가서 강의하고 공식법은 공식법 가서 강의하고 공법 학교론까지도 강의하고 그래서 제가 잘 알았어요 세법은 이상한 게 세법을 그런데 제가 이번에 아시는 게 세법 더 강의해봤어야 되는데 세법 더 강의해봤으면 이제 전반적인 이게 베이스가 깔려 있으니까 더 강의가 없는데 세법은 못해봤어요 아무튼 거기 면적 제한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면적 제한이 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 판례가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 이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이 지금 이게 뭐로 바뀐 거냐면 장묘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북묘 기지권에 공법상의 면적 제한 규정이 뭐 되잖아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는 97년도 판례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묘에 가면 이런 거 있죠 이걸 우리가 사성 말로는 말방울 모양의 언덕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있는 묘도 있고 없는 묘도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사성은 필수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해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북묘 기지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1번 판례고요 그 다음에 2번 판례 두 번째 판례 2번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있는 북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북묘 기지권이니까 새롭게 묘를 만들 수는 없고요 새롭게 묘를 만들려면 반드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승낙을 나라섬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습니다 합장한다는 것은 그것이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새롭게 뭘 만드는 거예요? 묘를 만드는 거죠 따라서 쌍분이든 단분이든 뭐 할 수 없습니까? 합장할 수가 없다 2번이고 맨 밑에 2001년도 판례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이제 2015년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겁니다 중요한데 일단 북묘 기지권도 지상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뭐죠? 무상인 거죠 따라서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다면 지료를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고 특히 북묘 기지권을 취득시효하더라도 뭘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료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역으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존재한다면 뭘 내야 되는 거죠? 지료를 내야 되는 거고요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분에 지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것도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지상소멸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입니다 오른쪽에 맨 위에 있는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른쪽에 위에 있는 판례가 2015 판례죠 그렇죠? 그러니까 2015년이라는 말은 소송을 재개한 횟수예요 그래서 이게 2018년 작년도 판례거든요 작년도 판례 그래서 만약에 분묘기지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추가되는 거니까 자 분묘기지권은 원칙적으로 무상이다 따라서 지료를 뭐 할 필요 없어요?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다만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째 지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분묘기지권도 뭐 당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당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판례죠 우측의 대표이제입니다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무단으로 점유한 거죠 자주가 아니라 뭐죠 다주입니다 따라서 취득시효하는 것은 소유권이 아니라 뭘 취득시효하는 거죠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는 거니까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한 자는 그 기지에 소유권을 시어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X점 2번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소유한 자에게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의사가 취중된다 X입니다 타주점이고요 3번 등기는 분묘기지권의 취득요건이다 X고요 4번 분묘기지권을 시어 취득한 자는 지류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5점 왜요? 원칭이 뭐죠? 무상이니까요 5번 존속기간에 관한 약정이 없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X입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고요 약정이 없다면 수하고 봉산란 뭐죠? 계속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좀 쉬었다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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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